누구셨는가? 난 그대의 남자 이 헌 오만 번을 가려 꺾어 님의 손에 보내오니 주무시는 창밖에 숨어 두고 없어서 한피의 생각은 나인가 여기 오소서 다는 밤 시절로 나의 뜻이 여기 오소서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빈 지금 믿음 그리 모든 생각 모든 마음 지금 믿음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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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는 그리 그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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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